미국이 예상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긴장감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대사관까지 폐쇄시켰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폴란드에 인접한 서부 도시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예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 명령을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16일 침공서를 공식적으로 일단 인정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도 자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서 자국을 떠난 정치인과 기업가들에게 스스로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24시간에 우리 집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접경국인 폴란드도 전쟁에 대비해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상황. 침공 예상일에 가까워지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48시간 이내에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러시아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른 서방과는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서방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마지막 외교담판에 나서는 만큼 막판 반전 기대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